저거 보다 더 심했던거 같애? 마린이다 마린 벨트에 해적맞고 있는거 뭐죠? 와 어깨에 무슨 호두를 막았나 길걷다가 전철 타면은 개 아작나겠네 사람들 어깨 어깨빵 나가겠네 안치고 싶어도 치아 안칠수가 없겠네 으아 씨 너 어깨를 무슨 어깨부심 저래 네 알던 전서였나 아니 하지만 용감한 친구였어 이 친구들 모두다 아무도 이렇게 끝날 줄은 몰랐겠지 사방에서 소식에 들어오고 있어 자치룡 세개가 함락되고 전추기지가 파괴되고 이름모를 전사들이 쓰러지고 있어 오히려 테란 애들이 지들끼리 싸우네 정해진 운명 따위가 없음 나는 제일 영리할 줄 알았는데 프로투스랑 저그랑 테란을 놔두고 테란이 제일 영리할 줄 알았는데 지들끼리 바보짓 하고 있네 그대들은 친구와 악순한 걸 한다던데 아닙니다 카스 세어버리엄 카스 세어버리엄 자 이제 중추석도 얻었으니 중추석이 인도하는 길을 가볼까요